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선익 시스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로봇, AI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수혜를 받는 훈풍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실적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서 두 분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선익 시스템 어떻게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중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잘못 안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긴장했습니다. 역시 김민수 대표님이 안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다시 메타버스나 아니면 로봇, AI 관련주 어쨌든 삼성발 파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길건우 연구원님이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크게 보면 메타버스랑 로봇 사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사업을 육성을 하겠고 3년 동안 최대 240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풍을 조금 받은 것 같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R, VR에 탑재되어 있는 OLED 제조장비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총 발언에서 대놓고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지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메타버스 디바이스랑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대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난달에도 MWC라고 해서 전시장 자체에서 메타버스 기기 우리 준비 다 하고 있다 라고 대놓고 삼성전자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동안은 그래서 이 테마 자체가 조금 그래도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패널 OLED랑 마이크로 OLED 소재의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증착기 시장 전 세계 1위, MS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 저희가 알고 있는 OLED 관련 주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기존의 중소형 OLED랑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AR, VR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매출 비중이 5대5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아마 다음에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긴 할 건데 작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이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만 된다고 하면 수주 소식과 함께 실적이 대선하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지분 투자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는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총 선정된 기업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코오롱인더, 신화인터택, H&E루자. 그래요. 그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향후 5년간 최대 250억 규모로 R&D 자금 지원되고요. 추가 세제 혜택되고요. 4천억 규모 산업기술 정책 펀드에 우선적 출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디스플레이랑 덕산 같은 경우에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투자 얘기만 나오면 실적은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실적이 뭔가 좋지 않지만 투자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로 봐서는 실적 개선, 재무 구조 개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작은 종목 하나하나에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선입 시스템은 그렇다고 쳐도 코스닥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봉 같은 거나 수급 동역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잘 버티고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럴 효과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럴 효과 무참히 지나갔고 그게 좀 뒤늦게 나오지 않나라는 어떤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은 높은데 선입 시스템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앞서 정부에서 나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문까지 다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 제도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OLED 증착기 관련돼서 글로벌 마켓 쉐어 1위고 거기다가 시장 점유율 80% 상당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수주를 받은 거 좀 지연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실적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고요.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일단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뿐만 아니라 매출 자체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네요. 이게 가장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될 만한 쪽이면 그래도 기본 체력은 갖추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줄게 되면 어떤 수익성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적절한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1,900억대다. 그러면 좀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 쪽에서 여기서 더 깔 만한 시총 분위기로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음표를 좀 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체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살펴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과연 선입 시스템 어제 상한가 한번 달성을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